연방정부가 매년 엉터리 예산 집행으로 엄청난 미국민 혈세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지적받았습니다. 미 의회 감사원 GAO가 연방정부 예산 집행을 감수한 결과 2020 회기년도에만 부당지급 등으로 2470억 달러나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GAO가 의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2 회기년도에 복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급 잘못만으로 2470억 달러나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가운데 과다 지급이 2000억 달러나 되고 덜 지급된 규모는 53억 달러로 분류됐습니다. 더욱이 327억 달러는 알 수 없는 곳에 잘못 지출해 세어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억 달러는 받을 자격이 있는 곳에 지급됐지만 기술적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 프로그램들 가운데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806억 달러나 부당지급 때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노년층과 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468억 달러가 잘못 지급된 앙비됐습니다. 팬데믹 시절 종업원을 유지하면 업체의 경비까지 무상 지원했던 PPP 종업원급여 보장 프로그램에서는 290억 달러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연방실업수당에서도 189억 달러는 잘못 지급돼 세어나갔습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잔여가 없는 납세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EITC에서도 182억 달러가 부당 지급됐습니다. GAO는 매년 연방정부의 감사 결과 이러한 부당 지급과 낭비는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GAO는 연방정부에서 매년 낭비한 미국민들의 세금은 지난 20년간 무려 2조 4천억 달러나 날아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GAO는 연방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최대한 많이 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민간업체 같으면 결코 발생하거나 반복될 수 없는 부당 지급과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누구나 국민들의 세금이지 자신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수듯 예산을 쓰고 있으며 실수로 틀리게 지급하거나 아예 무자격자 또는 모르는 곳에 잘못 지급하고 있어 엄청난 혈세가 날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